부산 도심의 작은 공원에 있는 나무 100여 그루가 뽑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관할구청은 도심 갈맥길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입장인데, 인근 주민들은 나무에 가려졌던 특정 건물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 수영강변을 끼고 있는 공원입니다. 1500제곱미터 규모로 작지만, 인근 주민들에겐 소중한 산책로이자 쉼터입니다. 여름에는 노사지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놀고 맛있는 거 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특히나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150여 그루 나무들이 수십 년 동안 시원하고 아늑한 그늘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 가운데 60%는 베어지거나 이식될 예정입니다. 구청이 도심 갈맥길 사업의 하나로 공원 정비를 추진했는데, 최근 설계 영역을 마친 겁니다. 4억 원을 들여 나무를 뽑고 보행로를 만들고 공원 일대엔 잔디를 심을 계획입니다. 좋은 작용을 하는 균들도 다 틀어내고 지금 나무를 잔뿌리도 다 자르고 균도 틀어내서 지금 어디 옮겨야 되는데 이식을 한다면 내가 보기에 살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녹지 공간은 확보가 아니고 녹지 공간은 해송 같은데.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문을 연 공원 뒤편에 식당과 카페가 있는 건물을 위한 특혜라 주장합니다. 이 공원이 이 집이 들어서자 뭐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하단을 만든다고 나무를 높은 걸 다 잘라낸다 하니까. 이곳에 나무들이 베어지거나 뽑히게 되면 바로 뒤에 있는 식당과 카페에선 수영강과 광안대교 그리고 센텀시티까지의 확 트인 조망건이 확보가 되고 반대편에서도 건물이 한 번에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과 구청 담당자의 통화에서도 해당 건물주의 민원이 있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여기에 건물주가 해당 구의 한 관변단체 대표를 맡고 있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구청은 공원 정비 차원이라며 의혹을 일축한 가운데 도심 속 나무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만큼 보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